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의 탈환 고소경입니다. 자, 여러분 9월 모의고사 잘 봤어요? 어, 또 이렇게 라이브로 보니까 또 9월 시험이 끝난 거야, 그죠? 자, 이번 9월 모평에 대해서 화학 1, 난이도랑 총평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뭐 아무래도 난이도랑 그 다음에 1컷이겠죠? 어, 내가 봤을 때 난이도는 그냥 중급 되겠습니다. 중급. 어떤 친구한테는 물론 어려울 수 있는데 어, 내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그냥 몰라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1컷은 어, 이건 약간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냉정하게 보면 47. 오케이? 좀 그건 또 데미지가 있을 수 있죠? 또 46만이 친구 있으니까 46에서 47인데 내 마음은 어, 47에 좀 더 가까워요. 어,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단원별로 나온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뭐 이렇게 고르게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1번 같은 문제는 이게 이제 1단원이냐 아니면 4단원이냐 좀 섞여 있으니까 뭐 별로 의미 없잖아. 자, 뚝뚝뚝 고르게 나왔고 4단원은 아무래도 문항수가 많아요. 즉, 이 1번도 사실은 발열 흡입할 관점이 많기 때문에 얘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문항수는 꽤 많죠. 그 얘기는 4단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당연한 얘기란 말이야. 그쵸? 근데 4단원에서 우리가 중화반응 분석이라는 걸 많이 했는데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쵸? 근데 그거 말고 토막토막 단계는 많죠. 발열 흡입할 나오죠? 산하수에서 두 문제가 나오잖아. 동적평형 나오죠? phpoh 나오죠? 나오는 게 많은 거야. 근데 다 하나하나 보면 많이 어렵진 않거든. 그쵸? 그래서 이걸 왜 써줬냐면 선생님이 매 몰고사마다 이거 해주잖아요. 이거 왜 해줘요? 그냥 고르게 나왔구나. 근데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틀린 문항을 체크해 보시면 아, 내가 지금 아직도 2, 3단원에서 틀리는 게 있구나.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야. 1단원 2개 틀렸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고득점 가려면 2단원, 3단원 무조건 다 맞아야 되고. 그쵸? 만약에 틀린다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정도가 기본인 거야, 사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핵심 문항은 어떤 거냐? 뭐 난이도를 좀 떠나서 항상 뭐 정해져 있죠. 자, 9번에 뭐가 나왔냐면 산하수에 대한 개수가 나왔는데 뭐 100점, 2점짜리이지만 자, 쉬웠어? 어려웠어요? 쉬웠죠. 그쵸? 선생님이 비킬러 모의고사라던가 선생님이 실전모의고사보다 훨씬 쉬웠어요. 그리고 문자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14번 동의원소 평균 원자량만 알고 있으면 금방 풀잖아. 또 하나, 선생님 수업 때 많이 강조했던 거 평균분자량이란 평균 원자량의 합이야. 근데 문제는 그게 나오면 금방 풀 수 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안 나오면 움찔하거든. 그래서 계속 기계적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15번 금속의 산하완원 난이도 있었어? 없었어? 별로 없었어요. 그쵸? 많이 써야 되고요. 자, 16번 요게 좀 여러분 풀다가 야, 이거 뭐지? 뭐 이래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16번이 없잖아? 그러면 이번 모의고사 1컷은 48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얘 때문에 46이나 47까지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나 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런 문제는 약간 문제 자체가 좀 독특했죠? 어, 여러분 뭐 많이 풀었겠지만 기억도 안 날 수 있는데 이게 수능 특강에 비슷한 자료가 있어. 근데 그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수능 특강에서는 심정 기억나요? 어, 자,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 용질의 몰수랑 용매의 몰수가 나와. 그치? 그런데 수능 특강에 있는 건 이쪽이 퍼센트 농도였어요. 근데 이거를 몰 농도로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 푸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알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수특을 풀었던 친구는 자료 자체는 조금 낯설지 않았겠지. 그쵸?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어떤 문제에서 15번까지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왔을 것 같아요. 아마도 15번까지는 거의 15번 컷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이제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면 근데 이런 문제에서 수능도 마찬가지야. 어? 이거 뭐지? 어, 풀이 과정이 딱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 순간 뒤에서 데미지가 많이 오잖아. 그치? 오히려 심지어 이거 뭐야? 라고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17번, 18번, 19번, 20번이 별로 안 어려웠거든. 그치? 근데 여기서 막 5분을 써버리면 그 뒤는 감당이 안 되는 자료가 와요. 근데 이게 어,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한 문항 정도. 근데 문제는 선생님 경험, 예, 예전한 경험인데요. 모의고사에서 여기가 12번쯤 되는 자리잖아. 12번에서 약간 독특한 게 나온 적이 있었어. 근데 평상시에 47점 맞는 데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30몇 점 많이 써요. 왜냐면 여기서 물고 늘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뒤에서 멘탈이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잠깐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일종인 거지.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여시히 푸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게 수능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근데 이 유형은 뻔한 스토리잖아. 왜냐면 수특의 퍼센트랑 비율. 자, 이번에 몰롱두랑 비율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수능에 반영한다면 이거를 나는 나 같으면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이거를 표로 바꿔버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또 달라지거든. 느낌은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한 번 읽어볼까? 아, 이게 좀 생소했어. 틀렸어. 괜찮아. 중요한 건 16번은 아, 여러분이 세 번 풀어서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표로 바꿔서 수능에 나온다 그래도 가볍게 풀 수 있거든. 알겠어요? 꼭! 해야 됩니다. 다음에 18번 기체 양론인데 많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항상 문제는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체 양론 중화반응 양적 계산을 소화해 내야만 고득점이 가잖아요. 만점 1등급을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습성적으로 뭐 하냐면 이 세 개 딱 보면 이제 고르게 돼 있어요. 뭐가 쉬워 보이지? 뭐 이런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면 제한시간이 있으니까 세 개 다 풀긴 어렵고 두 개 한 푼 다음에 뭘 풀까라는 거야. 그때 뭘까요? 자신감이라는 거거든. 뭘 하나 자신 있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화반응 많은 친구들이 중위권 친구들 중화반응과 양적 계산이 어려우니까 아 이거는 내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찍고 나머지에 집중하자 라고 한다고. 그치? 근데 이번 시험은 마찬가지였잖아요. 자 19번의 난이도 어땠을까요? 난이도가 하야 하. 한문인데 난이도가 없어. 자 20번 난이도 필요로 없어. 중이야. 중. 오히려 사실은 여기서 더 많은 시간은 허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아 이게 예전에는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또는 재작년부터 기조가 이쪽에서는 힘을 많이 뺐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힘을 뺐으면 나머지 변별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3페이지에서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기치학론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낼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얘를 먼저 푼다.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죠. 이런 시험이에요. 오히려 이건 2점이었고 3점이었는데 얘가 훨씬 쉬웠거든. 안 쉬웠는데 그럼 중화공부 안 한 거고 알겠어? 자 핵심 문항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죠. 9월 평가 못 봤다고 수능 못 보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로 9월 평가는 잘 봤다고 수능 잘 보는 거 아닙니다. 그쵸? 우리의 타겟은 수능이야. 근데 수능은 며칠 남았어요. 설마 모르지는 않겠죠? 네. 70일쯤 남았어요. 오늘 빼면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뭘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쵸? 자 9월 모평 이후에 우리의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포지션 점수의 포지션은 35점부터 44점 정도가 아마도 가장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상시에 45이상 나오는 또는 47 뭐 고득점자들은 알아서 잘 하거든. 그쵸? 꾸준히 문제 풀고 있고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친구가 오히려 덜 풀고 있고 이제 그만 풀어도 되는 친구가 더 많이 풀고 있어요. 사실은 보면.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정도의 점수는 국어 완벽해. 수학이 완벽해. 화학만 좀 부족해가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의 입장은 국어도 해야 돼. 수학도 해야 돼. 과탐 다른 거 더 해야 돼. 그치? 할 게 많단 말이야. 근데 72일이거든. 그러면 아하고 또한 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매번 지금 저는 개념은 분명히 있는데 실수가 많아요. 이런 친구도 있고 아니면 어 틀리는 파트가 막 달라. 단원 자체가 6월에 틀리는 만약에 6월에 4문제 틀렸어. 9월에 4문제 틀렸는데 단원이 다르네?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어떤 특정 단어만 틀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쵸? 그럴 때는 조금 더 냉정하게 아 문제 더 많이 풀어야 되는구나. 근데 많은 친구들이 제목만 단원 제목만 보면 양자수가 있어. 어? 양자수? 어? 난 양자수 잘하는데? 그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는 수능 시험을 만드는 거잖아. 어느 정도가 돼야 잘하는 거냐면 열 문제를 풀면 아홉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가끔 하나 틀리면 아 넌 여기 이 단원 잘 돼 있구나. 근데 열 문제를 풀었을 때 일곱 개를 맞추고 세 개 출었소. 그러면 아직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 더 많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자 9월의 학습 방향은 가장 기본적으로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겠지만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쿼리 루시 본다면 선생님 모의고사에 두 가지가 있잖아. B킬러 모의고사가 있고 실전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죠? 네. B킬러 모의고사가 지금 시즌2까지 나왔는데 자 이 B킬러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은 도왔다는 친구들은 많은데 어 어떤 친구들은 어? 선생님 B킬러는 3페이지가 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아니죠. 여러분 결국은 4페이지를 풀어 못 풀어는 뭐가 결정해요? 3페이지를 소화해낸 친구들만 4페이지를 잘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3페이지까지 빈 구멍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리고 당연히 킬러 19번, 20번에서 힘을 빼면 킬러라는 말 못 쓰게 돼 있나? 아무튼 19번, 20번에서 힘을 뺐다면 나머지에서는 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 이런 건 처음 보는데 그런 문제도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일단 점수가 조금 35점 정도 되는 친구들은 우선순위 2연수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전모의고사를 풀어서 이제 19번, 20번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인데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 기차항문이 있고요. 실전모의고사에는 중화랑 양적계산이 있어. 근데 내가 여러분이라면 알겠죠? 어 중화반응과 양적계산이 굉장히 다 잘해. 그런 친구는 별로 없잖아. 사실은.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와도 처음 배우는 편은 생수할 수 있거든. 그치? 나오면 학습 배부는 메인이 있어요. 메인이라는 게 바로 요거거든. 근데 세 개만 써놨지만 일단 저거 말고도 양자수 농도 이번에 쉽게 나왔지만 중화 적정 그죠?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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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어요. 기체 양론까지 여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 절대로 중화와 양적계산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오픈해보면 이쪽의 난이도가 얘네들을 3페이지로 옮겨놓으면 오히려 더 그게 쉬워보인다니까. 알겠어? 할 수 있거든. 알겠죠? 자 그 다음엔 이거는 별표 치시고요. 자 24년도면 올해거든요. 여러분 수능 출제위원이 가장 출제할 때 뭘 볼까요? 이 친구들은 어떤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뭘 배웠을까? 이런 걸 먼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그런 시간은 안 되지만 선생님은 항상 하는 일인데 작년도로 치 또는 재작년에 매년 모의고사가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있고 수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수능에 나왔던 시험지 중에 뭐 1번 그런 거 필요 없이 메인 문항들 있잖아요. 메인 문항이 한 7개 8개쯤 되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 어? 여기에 연계됐던 게 굉장히 많아요. 어? 이거 어디서 보던 건데? 보면 아 3월에 12번이었어. 근데 그걸 살짝만 바꾼 거야. 이런 게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 올해 본 모의고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다시 푸셔야 돼요. 요즘은 뭐 어디서든 출력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은 거의 20문제 20문제를 완벽히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냥 어? 난데없는 그냥 모의고사 푸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문제를 외우는 게 더 우선이야 사실은.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긴 안 썼는데 또 해야 되는 게 있지. 뭘까? 킬더 문항이라는 고난도 문항을 조금 없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물론 이게 과탐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고득점으로 가려면 그치? EBS가 반영될 확률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문제 모의고사 막 오십개 싶으면 다 배우칸에 있겠지만 문제는 어? 여기 있는 자료 중에서 어? 이거는 좀 생소한 자료인데 이 그래프는 처음 보는 거였어?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EBS 수특 푼 사람 들어봐. 강의는 풀었죠. 수환 푼 사람. 풀었겠고 아니면 이제 풀려고요. 그게 그럴 수 있잖아. 그쵸? 근데 문제는 수특에서 어떤 특정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아 내가 풀었는데 문제는 겨울에 푼 거야. 아니면 4월에 풀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러면 보람이 없잖아. 그치? 오늘 이거 다 언제 다 풀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예전에는 초기에는 그런 감이 그런 게 시야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열심히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내가 여러분이라면 형광펜을 딱 들고 문제를 봐요. 그러면서 아 문제 중에 자료만 보는 거야. 표 오케이? 다음 그래프 화학에서는 실험은 조금 적지만 중화 반응 중화 적정 같은 실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면서 이 표는 조금 많이 나오는 표가 아니었어. 이건 좀 괜찮은데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다시 푸셔야죠. 그래서 표시해요. 그래서 형광펜을 표시해 놓으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오케이 잘 들어. 수능 일주일 전에 할 일이 생겨요. 수능 전날 할 일이 생기는 거야. 보통 수능 전날은 공부 잘 안 되거든 사실은요. 투척투척만 한다고. 근데 수능 전날 새로운 모의고사를 보기에는 부담스럽거든. 그치? 그럴 때 보는 게 바로 표시해 놨으면 다시 수투구 넘겨서 아 그래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이 표 소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나오면 어쩌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거 나와라. 이거 나와라. 알겠어요? 또는 선생님이랑 모의고사 에서 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보면서 나와라. 나와라.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지는 거고 나와라 그러면 오히려 기억이 훨씬 잘 나. 알겠나? 또 하나 자 이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화반응과 양적계산은 좀 어렵잖아요. 그럼 내가 그 친구들이라면 오케이? 중화반응 양적계산은 딱 열 문제 열 문제를 암기하고 들어가겠어요. 왜 열 개냐면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혼합유형 주입유형 다섯 개 다섯 개 양적계산도 혼합유형 주입유형 다섯 개 다섯 개 딱 암기하고 들어가면 거기 다 걸려 들어.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암기하고 있는 유형이 없잖아. 그러면 처음 보는 당연히 숫자 자체는 다 처음 보는 거고 문자가 하나씩 낄 때마다 정답률이 10%씩 떨어지거든. 그러면 아 시야가 좁아져요. 알겠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번 심에서 실수한 사람 오늘 들어봐. 아쉽죠. 그잖아. 수능에서 실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들어봐. 잘 못 들었어요? 실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죠? 어 누구나 실수하고 싶지 않아. 근데 선생님 늘 하는 얘기죠. 대다수 실수의 한 7-80%는 1페이지에서 나타납니다. 알겠나요? 1페이지. 그래서 실수라는 것은 빨리 풀려고 하면 실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럼 그렇다고 세워라 내워라 푸느냐 그러진 않거든. 여러분이 이미 문제 푸는 길이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의 친구들마다 스피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실수를 줄이려면 실수라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쓰겠지만 그지? 1페이지를 조금 더 꼼꼼하게 푸는 습관을 가지세요. 오 그럼 시간은 모자라지는데 절대 안 모자라져요. 알겠나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절대로 눈으로 품으면 안 되고 대의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의법. 오 이거 이거 같은데 그렇게 들어갔다가 말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최대한 시험지를 좀 지저분하게 다 메모를 해놓고 풀어야 돼요. 그럼 시수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친구들마다 목표는 다르겠지만 며칠 남았다고 여러분? 70일이니까 수능 전 한 일주일 빼면 한 60일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60일 60일이면 두 달이야. 여러분 그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간 선배들이라던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친구랑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고3이든 N수 시절이든 상관이 없는데 쭉 10개월 11개월 12개월의 과정이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라고 본다면 그런 친구들은 그런 게 있어. 아 이때 겨울이든 난 이때 진짜 미친 듯이 이때 썼다. 어 오케이? 만약에 이때가 없었으면 난 여기 이 학교에 없었을 것 같다. 이러는 게 있거든요. 어 이게 10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이렇게 미친 듯이 공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치 않아요? 가끔은 공부가 안 되고 그때 불안해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특히 올해는 올림픽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그치 않아요? 근데 한번 미쳐서 공부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초반전인 친구도 있고 이게 여름인 친구도 있고 여름 이후인 친구도 있어요. 알겠나요? 근데 어떤 친구도 많냐면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미친 듯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많거든. 근데 문제는 아주 긴 긴 시간이면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얼마? 60일 남았거든. 어 60일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또 하나는 어차피 이 과정은 뒤에 있으면 뒤에수록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제는 좀 아는 게 좀 생겼기 때문에 그쵸? 아는 게 없을 때 100문제 푸는 거랑 아는 게 좀 많을 때 100문제 푸는 건 얻어가는 게 다르거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문제를 여기서 풀었네? 3월 달에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그쵸? 근데 굉장히 좋은 문제를 수능 전달에 풀었네? 기억이 나거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 자 앞으로 60일 동안 한번 이따만큼씩 해보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 어 자 여러분 앞으로 뭐 선생님이랑 모의고사에서 만나겠지만 꾸준하게 좀 계획 타이트하게 세워가지고 어 실천을 해주시고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케이? 어 여러분은 할 수 있고 꼭 해야만 합니다. 선생님이 6월에도 그랬고 자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행운에 이 네이크로바를 그려주고 네이크로바를 오케이? 응 여러분한테 선생님의 행운을 전달해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